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그 이유가 펄어비스가 갖고 있는 검은사막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중국의 43종 수익 게임에 대한 판호,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 판호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중국 내에서 게임이나 서적 같은 이런 출판물에 사업 허가를 내주는 일종의 고유 번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판호 발급 여부가 중요한 것이 한한령이라고 하죠. 이 한류 재한령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2017년에 우리 한반도 사드 배치 나오면서 경제 보복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때부터 중국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국내 게임업체의 판호를 단 한 건도 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다른 분위기가 지난해 말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12월에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판호 발급을 했고요. 또 이어서 룸즈라는 게임, 그리고 펄어비스 자회사, CCP 게임즈의 이브 에코스, 그리고 콩 스튜디오의 가디언 테일즈, 이렇게 4개의 게임이 줄줄이 판호를 연이어 획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다른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데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판호 발급이 되면서 중국이 좀 제재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어제 게임즈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것이고요. 역시나 증권사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펄어비스에 관해서 목표가를 81% 상향한 증권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반기에 국내 게임사들의 판호 발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한 다수 증권사 연구원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금감원에서 증권 신고서 정정 요구를 하기는 했지만 크래프톤이 또 8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러한 기대감도 함께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보니까 펄어비스가 시총 규모가 3위가 됐네요. 이렇게 판호 재개된 기대감이 있지만 여전히 중국 시장은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도 있고요. 어떤 우려에 대한 시각도 분명히 있죠? 일단 판호를 중국에서 내줄 때 내자판호, 외자판호 이렇게 나눠지는데 내자판호로 가는 것은 자국의 출팔물에 대한 허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자판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합니다. 6월까지 전년 대비해서 3% 오른 592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내자판호가 늘고 있는 만큼 외자판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역량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긍정적인 시선을 보이는 것은 좀 경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위정연 한국게임학회장이 중국 쪽에서 하나씩 던져주면서 한국 정부의 간을 보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최근 판호발급이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뚜렷한 기준 없이 중국 정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예측이 불가한 영역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여기에 하반기 판호발급 여부까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직까지 섣부르다는 뜻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판호발급량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걸 판호총량제라고 하는데 이 판호총량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게임 내용도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큰 변수라는 의견이라는 소식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지금 NC소프트, 넷마블, 펄업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게임주들 투자 전략 좀 짚어주시죠. 오늘 이 이슈를 다루면서 우리가 짚어봤듯이 어쨌든 판호 발급이 이렇게 줄지어 이어진다면 확실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인 것은 맞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 증권사에서도 관련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또 특히나 중국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임주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관련한 종목들로 펄어비스라든지 NC소프트, 위메이드, 웹젠 등이 언급이 됐습니다. 이 판호 발급이 확대되면 국내 게임사들이 주가가 다시 한번 업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조언을 전해줬고요. 또 이 크래프톤이 말씀드렸듯이 8월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분위기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했다라는 분석도 있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